다음은 한 주간의 시정 소식과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정 브리핑 순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오거돈 시장의 문화계 소통 행보가 있었는데요. 간담회 공개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간담회 공개 기준 오락가락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지난 11일과 13일 잇따라 지역예술인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먼저 지난 11일 부산예술회관에서 부산예총회원 50여 명을 상대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거돈 시장은 문화예술기관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면서 폐쇄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난이 일었는데요. 그러자 지난 13일 부산 민예총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다시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도대체 간담회의 공개 기준이 뭔지 오락가락 행정의 한 단면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신질환 재활 태부족입니다. 부산시와 동화대 산학협력단이 알코올 장애와 조현병 등 부산시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환자들의 병원 입원 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길어 뭐가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가도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갈 곳이 없어 입원을 오래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산시가 지향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정신질환 재활시설 확충도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예산 삭감, 연수비는 인상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해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시의회는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가 올해 1억 1,750만 원에서 내년에는 4,7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요. 큰 폭의 예산 삭감과 증액으로 지속성이 있는 공공사업의 혼란도 예상됐는데다, 정작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는 수천만 원 올려 기준이 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정브리핑이었습니다.